무자본 류알스타일 아니겠습니까? 그쵸? 1시간 40분 이것을 하던 이유는 동물의 가죽 노가다, 목장가대, 재료지원 두번째 송곤이 송곤이는 뭐했으니깐 송곤이 같은 경우는 말이지 여기 있군요 오르비스 찰리 중사한테 이거를 100개씩 갖다주면 귀지력 10%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확률이 100%는 아니고 아주 낮은 확률로다가 얻을 수 있는 것인데 말이지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지 패치로 인해서 하다 말아야 될 것 같긴 하구만 어째 2시간이 다 되겄네 아 200번 딱 하려고 딱 모으고 있는 거거든 아니 다 못 모았나요? 여기까지 모으면 딱 200번인 것 같은데 아 마지막 세트인데 다 모았는데 진짜로 모으기만 해 일단은 모아놓고 패치하고 나서 뽑으러 와야되겠다 뽑는데도 한 10분 걸려가지고 어쩔 수 없겠구만 2만개 다 모았다 한 2시간 정도 해야지 요정도 모으는 것 같습니다 15분 남았는데 사실 저희 길드 업무께서 2천개를 모아다 주셔가지고 동물의 가정 10,000원 정도 하는군요 어 18,000원 한 15,000원 2만원까지도 잘 팔리는구만 시세를 보아 2만원이면 2시간에 1,700 곱하기 2만원 3,400만원이나 모으네요 2시간 동안 동물의 가정만 아 귀장식 지력은 얼마냐고 귀장식 지력 10%의 가격은 현재 2,900만원 4,000만원까지 22일에도 팔린 가격이 있네요 3천만원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군요 그럼 여기서 귀지력을 200번 돌려가지고 4번 뽑는다 5번 뽑는다 그럼 시급이 어마무시하겠군요 아 그리고 장비도 많이 나와가지고 예전에는 무스펠이 원래 떨궈졌었는데 패치로 인하여 펜살리로로 바뀌면서 무스펠의 가격이 없다는 점이 좀 아쉽긴 하네요 옛날에는 비쌌는데 이 패치도 있어가지고 주말되면 거의 한 150,200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 오늘 화요일인데 이정도 가격이 아 아쉽군요 오케이 이제 패치 후에 귀지력 뽑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장식 지력은 어떻게 쓰는 것인가 귀장식 지력 주문서의 효과 귀장식 주문서의 효과는 인트 3에 마력 5를 올려줍니다 요정도 효과가 거의 프리미어 악세사리 공격이다 13... 아 공격력 아니지 마력... 악세사리 마력... 4억짜리지 4억짜리 이 비싼게 공마 4에서 5밖에 안줍니다 귀장식 지력 하지만 10%짜리는 마력 5에 인트 3을 주지요 왜 귀장식 지력 주문서를 쓰는지 알 수 있게 되겠지요 그러면 2만 개를 모았으니 한번 뽑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플 월드 엘날소산 및 오로비스 가줍니다 여기에 찰리 종사가 있습니다 아 아닌가 여기 없었나 나 예전에 했었는데 이거 어디 맵 안에 있었나 찰리 종사 어딨나요 여긴가요 여긴가요 여기서 둔거 같은데 나도 이건데 아 여기있다 찰리 종사를 클릭하면은 아 여기 나와있죠 바꿔주면은 더 좋은것과 바꿔줄수도 있다 바꿔주진 않습니까 줄수도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한번 까보도록 하죠 주니어블독의 송곳 주니어블독의 송곳 그럼 이렇게 레몬 15개 이거 이것만 볼 수 없네 안돼 오케이 까보겠습니다 레몬 15개 근데 이거 언제 깠냐 자 빨리 최대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얀 포션 나왔구요 만병통치 약 15개 레몬 15개 레몬 15개 레몬 15개 빨리 할수 있는건 없을거 먼치님 아이디어를 써보십시오 기다려주십시오 내가 클릭하는 위치와 찰리의 중사에 클릭하는 위치가 똑같다면 더 빨리 갈수 있어 여기에 맞춰야되나 그렇다면 빨리 까기 위해서 센스있게 라이딩을 타는거지 라이딩 왜 안떠요 한 안되겠군요 하나씩 까도록 하겠습니다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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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